뿌티들 안녕하세요. 뿌티뿌입니다. 오늘은 콜라보 1탄 루이비통과 예술가의 콜라보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에서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뿌티뿌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아요. 명품 브랜드는 왜 예술가와 협업을 하는 걸까요? 아트 콜라보는 명품 브랜드에서 강조하는 장인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명품 브랜드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이미지를 더해줍니다. 한정판 희소성을 원하는 VIP 고객들을 타깃으로 출시하여 차별성을 만들어줍니다. 가격을 올려도 대부분 완판 행렬입니다. 아티스트와 오랫동안 콜라보한 명품 브랜드는 단연 루이비통이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루이비통과 스티븐 스프라우스의 콜라보 그라피티 작가로 이미 패션계에서는 잘 알려졌던 스티븐 스프라우스가 루이비통과 만납니다.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루이비통과의 콜라보는 패션계에 큰 이슈를 몰고 옵니다. 바로 가방 위에 그라피티를 그려넣은 백을 출시합니다. 루이비통과 무라카미 다카시의 콜라보 루이비통과 가장 오랫동안 콜라보한 작가는 무라카미 다카시인데요. 루이비통의 무거운 이미지의 브라운 패턴을 하얀 바탕과 다채로운 컬러로 탈바꿈시킵니다. 아이러브 모노그램과 체리백을 출시하였고 무라카미만의 색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약 4천억원의 매출 상승효과를 낸 성공적인 콜라보였다고 합니다. 루이비통과 코사마 야요이의 콜라보 코사마 야요이의 시그니처인 폴카 도트, 소위 물방울 무늬가 등장합니다. 폴카 도트가 상징하는 끝이 없는 변주, 영원하다는 것을 통해 루이비통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약 10년 만일 2023년 현재 코사마 야요이와의 콜라보가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에 들려서 구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루이비통과 제프 쿤스의 콜라보 미술사에서 볼 수 있는 대가들의 작품을 차용한 연작 게이징볼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제프 쿤스의 마스터즈 시리즈로 다빈치, 티치아노, 루벤스, 프라고나르, 방고호 등 대가들의 이미지가 가방과 악세사리들에 프린트되어 나옵니다. 박물관 굿즈 같다는 등의 비판이 많았으며 성공하지 못한 콜라보레이션 사례입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6명을 선정하고 이들과 함께한 한정판 아티카 피신을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각 작가의 창의적인 감성을 담은 아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로 200개의 한정판 에디션으로 진행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최초로 2022년에 박서보 작가의 붉은 문법을 진행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답니다. 해가 갈수록 기대되는 루이비통의 콜라보레이션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작품을 일상생활에서 직접 착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멋진 것 같은데요. 다음번 콜라보레이션 할 세계적인 작가는 누구일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